업종 공략 업앤다운 시간입니다. 하나금융투자 삼성동 금융센터 윤녀민 FA팀장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장의 상승 예상 업종부터 화면으로 확인해 봅니다. 오늘장 상승 예상 업종, 좋은 실적과 배당금 증대, 음식료주 꼽아주셨습니다. 연말 연초에 많은 제품들, 가격 인상들이 있었습니다. 음식료 쪽도 계속 일어나고 있었는데 저는 어제 고추장이나 여러 장류들의 가격 인상 소식이 나오길래 이제는 음식료주가 본격적으로 올라가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단 식음료 관련돼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던 건 아닙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최근에 처음 가져온 섹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섹터 관련돼서 수출 지표가 나왔는데요. 특히 이제 올해 1월 이제 좀 수출 데이터가 나왔는데 사실 이제 식음료에 관련된 섹터 쪽에서의 어떤 실적 수치가 상당히 좋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라면 같은 경우 지금 뭐 상당히 수출 금액이 많이 나오고 있다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주요 국가가 이제 중국과 미국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라면 수출 금액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돈으로 약 한 550억 정도가 좀 되고 있는데요. 작년 대비했을 때 거의 한 38% 이상 증가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설 연휴의 어떤 영향에도 불구하고 좀 견조한 수출 어떤 금액을 좀 달성했다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중국도 이제 한 115억 정도. 하지만 이제 미국이 좀 많이 올라오는 상황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도 한 103억 정도가 올라오면서 사실 이제 어떤 이제 수출에 대한 부분에서도 중국보다도 이제 미국에 대한 시장이 좀 상당히 커지고 있다고 좀 볼 수 있을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작년 3월부터 이제 수출 어떤 실적이 500억 후반을 좀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기저효과가 좀 1월 나왔죠. 2월까지도 계속 지속되지 않을까라는 좀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렇게 이제 실적이 좋으니까 결국 수출도 많이 나왔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또 두 번째로는 결국 이제 이 업체들, 우리나라의 어떤 회사들의 좀 실적이 좀 상당히 좋아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지난해 실적이 상당히 좋아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대표적인 회사들이 있습니다. 뭐 CJ제일제당을 비롯해서 동원, F&B, 오리온 같은 대부분의 회사들이 지금 영업이익이 최소 두 자리 이상 좀 증가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러한 또 호실적을 바탕으로 좀 배당금이 지금 계속해서 늘어가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특히 CJ제일제당 같은 경우 보통 주 한 주당 지금 배당주를 지금 4천 원으로 좀 결정을 했는데요. 한 500원 이상 좀 늘어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동원, F&B 같은 경우도 한 500원을 늘린 3,500원으로 배당금을 좀 설정을 했는데 사실 지금 식품업계 같은 경우는 좀 배당금에 좀 상당히 인색했던 어떤 섹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재무건전성에 대한 부분도 좀 널리 알리고 어떤 주주에 대한 좀 불신도 좀 어느 정도 좀 희석시키는 부분에서 배당금도 늘리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요즘 유동성에서 실적 장소로 넘어가다 보니까 이러한 좀 실적이 좀 뒷받치면 되는 좀 섹터들의 어떤 상승이 좀 눈에 띈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음식료 섹터 같은 경우는 오늘 좀 주목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플레이션의 수혜주 하면은 전통적으로 음식료주를 꼽을 수밖에 없죠. 우리가 어릴 때 먹었던 껌, 라면, 짜장면 가격 대비해서 이제 10년, 20년 지났을 때 가격이 올라가는 것을 보면 음식료는 그 인플레이션의 가격 전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수혜주라고 보는데 최근 들어서 은근히 올라왔습니다. 11월 바닥을 잡고 음식료 업종이 올라오고 있는데 현재 구간 음식료주에 대해서 다시 한번 모처럼 만에 상승에 대한 의견 확인을 해봤습니다. 수출 데이터와 실적 배당 알아봤고요. 그렇다면 오늘장의 하락 예상되는 업종은 어느 쪽일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장 하락 예상 업종 제약 바이오 주입니다. 늦어지는 바이오의 봄이라고 하셨는데요. 시장 주도주 역할을 했습니다. 앞서서 또 유한타 증권의 본부장님 의견도 주도주 가운데 바이오를 꼭 끝에 넣어주셨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조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노리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일단은 저는 제약벌 섹터를 약간 아픈 손가락으로 비교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사실은 조금 올 초부터 좀 많이 부진을 했습니다. 사실 코스피 대비 어떤 상승 지수 대비해서 지금 케어엑스 300 헬스케어 지수가 많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시총 상위 종목들이죠. 셀트리온이라든지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다음에 한미사이언스 등이 좀 어떻게 보면 좀 많이 조정을 받으면서 지수에도 좀 큰 폭의 하락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크게 좀 두 가지 이유인 것 같습니다. 작년에 코로나19 이후에 좀 어떻게 보면 지수를 좀 상승 견인했던 제약벌 섹터들의 어떤 투심이 올해는 좀 약간 분산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뭐 반도체라든지 2차전지,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뭐 경기 민감주로 좀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좀 투심이 퍼져나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다른 섹터들 같은 경우는 좀 어느 정도 투심을 이탈하기 위한 또 어떻게 보면 더 집중을 하기 위한 좀 모멘텀들이 좀 많았습니다만 제약벌 섹터 같은 경우는 그렇게 이제 좀 모멘텀에 좀 빛을 발하고 있지 못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J.P. 버거는 스케어 컨퍼런스가 있긴 했지만 사실 뭐 작년만큼 주목을 많이 받지 못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투심의 이탈을 좀 어느 정도 막을 수 없는 좀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두 번째로는 최근에 좀 신약 개발에 관련돼서 좀 약간 악재들이 좀 많이 있었죠. 대표적인 회사가 HLB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허위 공식 관련된 부분을 좀 나왔습니다. 물론 이제 2년 전에 얘기긴 합니다만 이러한 부분들이 좀 악재로 좀 작용을 하면서 좀 관련된 종목뿐만 아니라 좀 주변에 있는 종목들이죠. 뭐 매지온이라든지 헬릭 스미스 같은 종목들까지 좀 같이 좀 하락을 하는 이런 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뭐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제약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는 분명히 다시 한번 주도 섹터로 올라올 수 있는 분명 모멘텀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매몬테면 두 개 정도 있도록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지금 상당히 좀 뜨거운 회사입니다. SK 지금 바이오 사이언스에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면 다음 달부터 상장인데 벌써 지금 시총이 지금 12조가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IPO에 대한 열기가 다시 한번 뜨겁게 달아올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지금 이제 글로벌 임상확회에 관련돼서 계속해서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다음 달에 세계 내분비확회가 있고요. 4월에는 미국 암확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럽의 류마티스 학회 및 미국 임상종양확회 등 여러 가지 확회가 나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는 분명히 좀 하락에 대한 부분, 조정에 대한 부분을 계속 염두를 해두겠지만 역발상을 하게 되면 지금부터 모아가야 할 섹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에 따라서 사실은 좀 계속해서 부침을 겪고 있는 부분이 있지만 중장기로 봤을 때는 지금은 오히려 좀 매수 타이밍이 아닐까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K바이오사이언스 하면 백신 CMO 쪽의 기업으로 기업 가치를 높게 받고 있는 건데요. 어제 러시아 백신의 CMO 주들은 올랐습니다. 이수앱지스, 모멘텀이 있습니다. 그런데 SK바이오사이언스 IPO 하면 이 관련한 바이오의 주식수가 결국에 늘어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과연 바이오주의 호재가 될 수 있을지, 호재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저는 분명히 좀 호재가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사실 IPO 쪽으로 들어오다 보면 일단 개인 투자자분들의 어떤 예수금들이 다시 한 번 들어올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좀 설 연휴 이후로 좀 이탈됐던 개인 자금들이 아직까지는 좀 많이 못 돌아온다는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IPO를 통해서 다시 한 번 좀 그런 개인 투자자분들의 어떤 자금이 다시 한 번 좀 유입되지 않을까. 그게 이제 제약바이오 섹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확실히 시장이 3,200선 저항을 받고 나서 개인의 관심과 수급이 좀 떨어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3월에 SK바이오사이언스 IPO를 계기로 해서 개인이 또 유입될 수 있을지도 체크를 해보죠. 그렇다면 오늘 장의 핵심 공략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일단은 식품 쪽에서 좀 가지고 왔고요. 식음료 쪽에서 가지고 왔고 하이트진로라는 종목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사실 이제 최근부터 여행 관련된 종목들, 관광 관련된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좀 뛰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은 이제 하이트진로 같은 경우도 그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실적과 관련돼서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이제 소주와 맥주가 좀 주종목이죠. 하지만 이제 가정 소비주는 상당히 좀 소비는 좀 늘었습니다만 지금 코로나19에서 영업 제한이 걸리다 보니까 소상공인 쪽으로 어떤 나가는 좀 그런 물량들이 조금 줄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4분기 매출와 영업이익은 좀 컨셉을 약간 좀 화해하는 좀 실적을 좀 발표를 했는데요. 사실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주 부분 같은 경우는 견조하게 지금 시장 지배력을 좀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좀 어느 정도 지금 어떤 도매가 좀 많이 좀 부침을 겪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시장 하락폭 대비했을 때도 좀 낮은 감소폭을 좀 유지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좀 시장 지배력은 여전히 좀 강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동사에 관련된 국내 신용등급 전망이 계속 상향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이제 한국기업 평가 같은 경우는 회사체의 이제 신용등급 전망을 계속해서 좀 올려가고 있다. A 좀 안정적에서 긍정적으로 좀 올리고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동사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좀 재무적인 부분 충분히 좀 어떻게 보면 안전하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 이제 작년보다 이제 올해 올해 실적이 어떻게 되냐가 좀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좀 싶은데요. 일단 올해 같은 경우 좀 매출 가이던스를 보게 되면 맥주 같은 경우는 한 10% 정도 소주는 한 5% 정도 좀 시장 전망 대비해서 좀 성장이 예상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뭐 실적 관련돼서 좀 말씀을 드리면 현재까지는 조금 1분기는 힘들지 않을까. 하지만 좀 실적에 대한 상승은 본격적으로 한 2분기, 3분기에 좀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좀 판단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부분으로 좀 접근을 해보신다면 좀 약간 보수적으로 일단 지금부터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천천히 접근하시는 게 맞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실적은 선방형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한번 지금 이 종목을 접근해 보시면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뭐 어느 정도 좀 바닥을 찍고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일봉상으로도 바닥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가에서 충분히 좀 분할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좀 빠른 순앤막에 돌기 때문에 일단 선절가는 짧게 지금 3만 천 원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 목표가는 좀 길게 중장기적으로 보유하시라는 뜻에서 4만 7천 원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PER 19배 12개월 예상 기준입니다. 나타내고 있는 하이트진로 음식료 업종보다 늦게 바닥을 잡으면서 이달의 6% 상승, 바닥을 잡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 지난해 실적 후전과 배당금 증가로 음식료주의 상승 예상해 주셨고요. 제약바이오주는 SK바이오사이언스의 기업 공개와 글로벌 바이오학회가 대기하고 있다는 점 강조를 해주셨지만 당분간은 조정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 공략 종목으로 시장 지배력과 사업 경쟁력 강화되는 추세에 놓여있는 하이트진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아울러 저희 투자 정보 여러분 잘 활용해 보시고요. 투자 판단의 그 결과는 시청자 여러분의 몫이라는 점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팀장님 오늘 분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